안녕하세요. 오늘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. 저는 위너스TV의 김이사입니다. 자, 여러분들께 원래는 매주 주말에 제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될 때 이슈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이슈라기보다는 경제 상식이죠.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상식. 자, 일단 서두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정말 기가 막히게, 기가 막히게 부활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. 부동산 투자가 옳다, 코인이 옳다, 선물 옵션을 해야 된다. 많죠. 많은데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주식시장이 1년 반 정도 지금 하락장을 겪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 하락장의 끝이 보이는 시기가 왔다. 이겁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되게 심하셨고 심했고요. 이제부터는 좋은 꽃길만 걸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냐면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한 번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같이 한 번 신분 상승할 분들은 연락 편하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순간 바로 그냥 가는 거야. 다 제끼고 내가 그 위로 그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지. 아, 좋구나. 이게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구나. 그 시계를 저는 잡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저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네옴 시티입니다. 네옴 시티는 이제는 더 이상 좀 안 봤으면 좋겠어.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저번에는 건설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옴 시티 하다 보니까 5G도 필요해. 5G 관련 통신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야, 이거 인공지능 AI 이런 것도 필요하네. 로봇도 필요하네.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엮이는 거예요. 이미 테마가 형성되어서 상승이 나온 거는 이제는 보지 말아라. 빈살만인가 뭐 심만수로? 뭐 킹살만 뭐 갓살만 이렇게 많이 부르던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네옴 시티는 이제는 조금 약간 식어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오를 것들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테마가 이미 떴던 건 안 되고 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테마에는 올라타도 되겠죠.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네옴 시티 관련주는 봐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월드컵입니다. 그래서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닭고기부터 시작해서 맥주 졸랄이 뜨고 있어. 근데 맥주는 맥주회사가 망하겠습니까? 여러분들 술 안쳐먹어? 예, 술 계속 먹잖아. 그래서 맥주회사들은 타점만 잘 잡으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맥주회사가 아닌 회사가 있습니다. 저도 좋게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도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이 여러 번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한 번 받으면 또 살 수 있... 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. 금리. 블라드 총재가 최종 금리, 미국의 최종 금리를 5에서 7%를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이번에도 12월 달에도 75포인트 0.75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냥 이렇게 가야 돼. 그냥... 근데 이거는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이걸로 조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. 증시. 더 올라가려면 한 번 쉬었다 가야 됩니다. 지금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. 자,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. 네온시티, 빈살만 네온시티, 월드컵, 그리고 최종 금리. 이 정도.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. 차트. 여기 보시면 자, 여기 차트입니다. 잠시만요. 자, 여기 보시면 자, 이렇게. 저는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이 움직임 나오는 거. 일단은 제가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올 것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추세를 한 번 깼다고. 한 번 깬 거야, 이제. 그래서 아, 대략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여기서 인지를 하고 있구나. 그럼 얘가 이번에 내려오는 조정 타이밍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저는 이제 갭을 메꿀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저랑 저한테 관리받는 분들은 지수 움직임 따라서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고요. 이번 기회에 우리는 수익을 좀 오질라게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. 그래서 제가 기저귀 준비하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릴 거니까. 수익으로. 자,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경제 키워드로 내가 경제에 잘 이해가 안 된다. 이런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최종 금리, 월드컵, 네옴 시티. 이렇게.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지만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보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 제가 이제 못하게 되면은 아마 월요일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이사의 조건 검색식 추천주는 화요일, 목요일 또는 수요일,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. 아마 수요일,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럼 월, 수요일, 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형식으로 그리고 주말 간에는 강의 영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. 강의 영상도 업로드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. 우리 대표님 강의예요.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.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맥주 있었으면 건배 한잔 했을 텐데 자, 고맙습니다. 김인사였습니다.